적당한 흥미를 솜강도 아마 다 빠졌을 테고 이게 과연 대응이 될 지가 의문이에요 네 그렇죠 와 알비 하나씩 아이빌! 자, 들어가면서 끊어냈고 기본 능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면서요. 1라운드 경기 승리를 따냈습니다. 랍프 쪽 지나서 나오면서 잡을 때가, 그렇죠. 상단한 비전. 위에서 상대를 끊어냈고 거리를 안 잃는 것도 좋네요. 와, 화기 차이가 좀 나는 상황에서 그 장점을 이어나간 무기화점 플레이까지 만들어냈어요. 게임까지도. 와, 이거 정말 말릴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말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나노소음 때문에 제트가 지립이 안 돼서 이게 지금 성당이 없어요. 제스트! 기다리고 일단 깔끔하게 끊어내고요. 하나 더! 가운드 선수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남은 선수 두 명입니다. 여기서 무기사이 세이브하면서 오맨에 피해방사인가? 근데 이거 양각이어서 성당! 눈치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노소음 두 개! 위에서 아이비 하나! 와, 이러면 못 들어가요. 물에서 쓰진 않아 보입니다. 자, 위로 좀 뚫고 들어가는 상황이 낫시네요. 아, 게스트! 아, 싹 다 막혔어요. 엑셀. 여기서 나노 깔리고. 아, 피해 많이 봤어요! 오우! 들어가도 맞는 위치예요. 네, 안쪽에서 있고, 이미 양각입니다. 헤븐과... 와, 제스트! 너무 잘해! 상황이 되긴 하거든요! 봉쇄 쓰고! 그렇죠! 봉쇄 쓰고 밀어내고 나가는 길목에 데미 장치! 와, 데미! 하나 끊어냈습니다. 데미 장치! 자, 그래서 한 명씩 잡았고요! 이런 모습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와, 대응 좋아요! 오우! 제스트 선수가 지금 바로 맞대응까지 와우! 순간 센스! 같이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가사 좀 끊어낸 상황에서 A 쪽에 있거든요. 피해망상 대기 중! 네, 설치 준비 중! 피해망상 맞았고 나오면 걸려요. 오우! 하나도 템퍼를 올리거나 좀 난정구도를 하면서 상대방의 스킬을 최대한 빼고 나서 들어가야 됩니다. 섬광으로 일단! 지금 한 번 클로우를! 근혈! 타이밍 늦었죠! 와, 클로우! 타이밍 한 개 지금 두 명 끊어냈고 아, 근데 위치 헌구가 진짜 잘 됐어요. 오우! 킬로가량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나오면 성강이에요. 위에 제스트! 알비어 제스트 나왔죠! 스택스! 완벽하게 끊어내네. 흩스러운데요. 한 명 끊어내면서. 오우! 하운드! 나노소음! 나노소음 위치가 네. 너무 좋아해! 혼자! 나노소음 있으면 못 들어온다. 여기 깔리는 거 보고 둔하고 둘까지. 와우! 제스트 깔렸어요. 알아요. 아는데 뒤 사르려고. 우와! 킬로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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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A쪽으로 완벽한 정기 깔끔하게 잡아내었습니다 눌러서고 있는 비전 롤렉스! 롤렉스! 롤렉스 선수의 화력이 있었습니다 제스트가 와서 정리 나오는 것만 5%로 잘라야죠 안 맞았어요 형 이거 5% 5%! 동생을 부술 거라서 어? 이거야! 오! 싸워요 싸워요 오! 체얼을 맞이하게 냈습니다 한 명 더 잘리면 나오는 거 기다리고 엑셀 잘 쏴요 바로 들어가고요 엘리! 잡히면 난리납니다 난리납니다 이러면 5% 두 자루 다 합수 이걸 잡아내나요? 어? 하나 잡았습니다 롱쪽에서 계속 봐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절약왕 엘리 선수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 싸이 줬어요! 이쪽을 지울 생각인데 그럼 들어올 때 알비를 봐야 돼요 알비가 안 맞았을 것 같거든요 알비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거 하나 와, 둘! 알비! 야, 이거 완벽했어요 위로 들어가면서 A쪽 하고 와, 진짜 알비 엑셀가 롤렉스 둘 다 끊겼어 빠져야 할 것 같은데 못 빠질 것 같아요 와, 무결점이에요 다섯 번씩 해요 왜냐면 그냥 딩고 30대거든요 아, 그러네요 롤렉스가 진짜 잡히면 힘이 쫙 빠지긴 하거든요 와우 자, 클로스와 스펙스와 스펙스와 스펙스 끊어내고 아, 롤렉스가 잡아줬어요 오, 1-2, 1-2, 레이나예요 레이나라서 하나 잡고 와, 스펙스가 이걸! 우시는 피하고! 와, 그렇지! 스펙스! 스펙스! 상대는 4명인데 한 번 끌어내다 아우! 아우! 엘리 진짜 잘 끌었네 사실 많이 어렵거든요 아우, 이걸 머리로 야, 엘리 사킬 엘리 여기만 할만한 스펙스는 있겠네 선수가 기분이 좋죠 그렇지요 선수가 잡힌 거 좀 큰데 아, 여기가 죽으면 아이비! 3명쯤! 정리가 됐고 자, 이번 경기 승리 좀 가져가는 비전 스트라이크지 자존심 사업인데요? 네, 그럼 와! 아니, 무슨 알비가 묶어놨고 야! 아무래도 좀 이제 큰 형이다 보니까 가능한 플레이죠 그렇지 묶어놔라 비전 스트라이커 맞아요 좋아 옆에 쏜 걸 몰랐나요? 그럼 A 쪽으로 너네 힘을 뚫으면 돼 근데! 와! 알비! 이건 물론 2명까지 이야! 이건 아까 전 스티리력을 보여주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확실히 다른 팀이 보여주는 레이비 진짜 보약을 달여준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야 할까요? 무기화점 나옵니다 하운드가 그래도 해결해 줍니까? 이거 A이다 와, 우리 롤렉스 야, 롤렉스 와! 글루! 야, 글루! 야, 글루! 야, 글루! 야, 에이스 글루! 에이스! 글루! 글루! 어디? 글루! 와아! 와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자, 그러면서 이번 라운드에 따아내면 12점입니다 매치 포인트에요 이제 한 라운드에 따아내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궁극기 이용해서 들어가겠죠 특히 브림손의 지진 강탈을 잘 활용해 형 한 명 자, 근데 이게 고립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들어와 줘야죠 와! 글루! 오우! 이거를 이렇게 피해요? 네, 오우. 우와! 야! 와, 뭐! 글로우. 야, 이거 싹쓸인데, 여기 한 명이에요. 네, 끊어냈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비전스 타이커즈가 승립다 내면서요. 세트 스쿼트 2대0으로 오네옥이 승립다 내며 이 본선 무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